오늘 말씀은 감사절은 양으로 감사절은 양으로 아멘 먼저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해피 땡스기빙 마이크가 잘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잘 들리시는 거예요? 제가 소리 안 질려도 돼요? 네 하나도 안 들려요 저는 여러분들은 이번 목요일 날에 땡스기빙 때에 터키 드시나요? 많이 드시네요 터키 많이 드시네 터키 좋아하세요? 터키 안 좋아하세요? 저도 안 좋아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터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터키는 저에게는 또 상징적인 미국에서 자라면서 상징적인 의미가 또 아주 크잖아요 상에 터키가 있어야지 땡스기빙이라는 그 느낌이 나잖아요 사실 뭐 그것밖에 그뿐이에요 상징적이고요 맛보다는 맛은 없어요 별로 오히려 치킨이 맛있잖아요 아멘 치킨 맛있죠? 치킨 저희들은 치킨 먹습니다 저는 터키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땡스기빙이라는 이 할리데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땡스기빙은 당연한 말이지만 이름 그대로 땡스기빙 그 이름 그대로 우리가 감사한 것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사했던 것들도 또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또 시간이 됩니다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이제 지나가면서 계절이 바뀌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땡스기빙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퀘스천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감사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감사합니까? 지금 감사절이죠? 땡스기빙이니까 한번 생각하셔야 되죠? 무엇을 위해서 감사합니까? 어떤 분들은 팬데믹이 잘 지나가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죠 또 어떤 분들은 또 나와 내 가정이 마이 패밀리가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또 어떤 분들은 물질 물질이 충분하고 또 돈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이런 것들 다 감사할 일들이죠 이런 감사할 일들을 다 하나로 한번 묻고 봤습니다 이 모든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 보니까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한 단어가 복입니다 복 또는 축복 같은 말이죠 영어로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블레싱입니다 블레싱입니다 블레싱 우리는 블레싱에 감사하죠 블레싱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축복을 위해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감사해야 할 것은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신 아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근원 축복도 좋지만 블레싱도 좋지만 축복의 근원이신 더 블레싱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블레싱이 없으면 블레싱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뭔가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냐면 세상이 감사절을 지킨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세상이 감사절을 지킨다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감사할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감사할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자 보시면 예를 들면 돈 위에 감사 또 돈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건강 때문에 건강 위에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I'm thankful for my health 이라고 말하잖아요 I'm thankful for money 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돈 때문에 감사 돈을 위해 감사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줄은 아는데 thankful 해요 thankful 해요 그런데 감사 드리는 것은 못합니다 thanksgiving은 못해요 어떻게 thanksgiving을 할 수가 있습니까? giving을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렇죠? 왜요? 그 감사를 누구에게 드려야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thanksgiving을 하십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는 이 축복 때문에 누구에게 감사를 드립니까? 아시죠? 이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가 지금 다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10편 100편은 아주 짧은 10편 말씀이잖아요 5절까지만 되는데 아주 짧지만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는 많은 교회들은 이 10편 100편을 Thanksgiving 10편이라고 부릅니다 Thanksgiving Song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이번 주 동안 또는 다음 주일 날까지 이 10편 100편을 설교하는 교회들 또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갖고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10편 100편 말씀을 갖고 Thanksgiving 때 이게 처음 Thanksgiving이 아니잖아요 Thanksgiving 때 많은 이 말씀을 갖고 많은 설교를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따뜻한 갓한 밥처럼 우리에게 주실 말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해하기를 위해서 이 10편 100편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요호와께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요호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요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거신이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요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 10편 100편 전체에 감사의 용어들이 말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10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10편 100편 말씀에 잘 보시면 7개의 명령들이 나와 있습니다 7개의 명령들 7commands들이 나와요 이 7개의 명령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신학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명령들입니다 보시면 1절 1절에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렇죠? 2절에 기쁨으로 섬기라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3절에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4절에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7개의 명령들이 나와있죠 불을 지어다 섬기라 나아가라 알지어다 들어가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7개의 명령들이 이 7개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왜 이 명령들을 따라야 합니까? 왜요? 왜 이것을 순종해야 돼요? 오늘 10편 저자가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나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히 이르리로다 아멘 이르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것이 많아서 받은 것이 많아서 찬송하고 섬기고 나아가고 알고 들어가고 감사하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점 아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받은 것이 없어도 우리가 찬송하고 섬기고 나아가고 알고 들어가고 감사하고 축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사실은 받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죠 이미 받아서 아멘 이미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고 나아가고 알고 들어가고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을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송축 하리로다 그런데요 다시 또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다시 또 생각해 보니까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질문이 있어요 퀘션이 있어요 이 시편 저자가 왜 왜 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커맨드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찬양하라 섬기라 나아가라 알아라 들어가라 감사하라 송축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나요 왜요 아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아닌가요 이런 것이 누군가가 나를 내가 지금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살려줬으면 누군가가 나를 살렸으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저를 살려주는데 그 살려준 사람을 그냥 지나가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나요 아무 말 없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아니잖아요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히 저를 살려줬는데 감사를 드리고 싶잖아요 드리고 싶어요 Thanksgiving 하고 싶어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으면 나를 살려주었으면 감사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다 드리고 싶어요 내 삶을 살려줬는데 그러니까 명령해서요 아니요 명령해서요 우리가 이걸 순정한다고요 아니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반응이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아멘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10편 저자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일곱 번이나 명령을 하고 있는지가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갖고 시름을 했어요 이 질문을 갖고 한번 레슬링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답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 은혜를 받았고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흥분하고 너무 엑사이트됐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4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절 4절에 보시면 두 단어 집중해야 할 두 단어가 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문 입니다 문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궁정 입니다 궁정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끝났는데 누가 저한테 그래요 궁정 너무 어려운 말이라고 그래요 궁정이란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단어라고 그래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영어도 사실 어려워요 콜트거든요 콜트 근데 궁정 궁정 그러니까 문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그 땅 그 궁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과 궁정 게이트 또는 도어 게이트 앤드 콜트 입니다 콜트입니다 이게 콜트죠 어떻게 보면 콜트 그렇죠 게이트 앤드 콜트 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때 또는 이 문과 궁정을 말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문과 궁정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그 단어들을 생각할 때 뭘 생각나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성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전을 생각할 것입니다 또는 성막도 맞습니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행을 했을 때는 성막이었죠 성막이었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다가 뭐를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한다면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 빌딩입니다 우리 교회 빌딩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전 또는 이 성막에 대한 것을 얼마나 아는 지식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있는데요 꼭 들으셔야 돼요 성전 또는 성막은 아주 비슷하게 지었습니다 아주 비슷하게 지었고요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레이아웃 자체는 그 레이아웃은 비슷합니다 먼저 성전 또는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문이 당연히 있죠 들어가려면 문이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갑니다 게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궁정이 있습니다 콜트가 있어요 궁정이 있습니다 오늘 10편 저자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그런데요 그 문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궁정에 서 있으면요 들어가서 그 궁정에 서 있으면 제일 먼저 내 앞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한 성구인데 이것도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설명해 성구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가구예요 가구 성전에 있는 furniture 성구 그래서 성구인데요 그 성구가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그 성구는 궁정에만 서 있으면 다 보입니다 다 보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보입니다 제일 첫 번째 그 고룩한 가구는 뭐예요? 노트 재단입니다 노트 재단 The bronze altar입니다 노트 재단 그 노트 재단이 제일 첫 번째 보입니다 제일 먼저 보여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노트 재단을 보시면 제 앞에 있는데요 그 노트라는 것을 브란즈 노트라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몰라요 모를 수가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 노트 재단에다가 그 위에다가 많은 동물들을 그렇죠? 동물들을 올리고 희생시킵니다 그래서 죽이죠 불로 태웁니다 많은 양 많은 소 많은 염소 비둘기들 이 많이 많은 이 동물들이 희생했습니다 그 위에 그 노트 재단 위에다가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많은 동물들이 그 노트 재단에서 죽어서 그 노트 재단이 피투성이에요 완전히 노트라는 것을 몰라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피투성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그림입니까 이 노트 재단은 아주 큽니다 아주 커요 아주 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냐면 바비큐 그릴 바비큐 그릴 우리가 크고 있죠 동그란 거 아주 큰 겁니다 바비큐 그릴 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 문에 들어가면 그 궁정의 제일 첫 번째 성구가 왜 노트 재단인지 아시나요 한번 생각해보면 아실 겁니다 왜 첫 번째예요 아주 상징적으로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막 또는 성전에 지성소에 있는 지성소는 쭉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임지하시는 하나님이 머무르는 계시는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죄를 그렇죠 먼저 우리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보질 못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면 바로 죽습니다 그냥 영원히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문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그 노체단입니다 그렇죠 성막에 문 들어가면 노체단이 재단이 그 궁정에 제일 먼저 보입니다 피투성이 된 희생자리의 노체단 아주 잔인한 곳이에요 성막 또는 성전에는 다른 성구들이 있죠 많이 있죠 있는데 오늘은 이 노체단만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꼭 그것만 기억하시고 노스 노스 그 색깔 노스 브란스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판으로 나옵니다 노스 노스 심판의 그 상징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위에 이제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그 성막 문 안에 그 궁정 바로 앞에 그 궁정 바로 앞에 그 노체단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 죄 대신 죽었습니다 대신 피 흘렸습니다 이 동물들이 그래서 그 노체단은 아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아주 아주 중요한 그걸 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아주 아주 잔인한 말씀드린 것처럼 잔인하고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데요 오늘 시편자자는 뭐라고 하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은 말이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제가 거기 들어가면 저 죽습니다 저 죽어요 저 죽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요 3절만 읽어보세요 3절 3절 읽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3절만 읽어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양이로다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10편 저자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나와요 우리가 양이에요 들으셨나요 어떻게 그렇게 편히 이렇게 앉아계실 수 있어요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양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로 4절 나와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라 What? No way! 진짜로? 나 양인데?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그 궁중에 들어가라고요? 양이? 절대로 안 됩니다 제 사촌 형이 어제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제 친구 소 비둘디기들이 다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살아나서 나온 양들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많은 양들 내 식구 내 친구 양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면 Bad news 입니다 Bad news입니다 저를 명령으로 그 문을 들어가라는 것은 죽으라라는 뜻입니다 죽으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찬성함으로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들어가요 내 목자 어디 있어 나 양이잖아요 내 목자가 어디 간 거예요 지금 My shepherd Where are you? 사실 그게 나의 저의 제일 큰 질문일 겁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선한 목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선한 목자만 있으면 그는 나를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선한 목자는 의의의 길로 인도하시지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곰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목자 어디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Where is God?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병 걸렸는데 병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데 하나님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데 등답을 안 해주시고 하나님 어디 있어요 Where are you God?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셨는데 10편, 23편 마지막 절이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하는데 그 문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 공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문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양이 우리가 지금 죽음의 길로 지금 서고 있습니다 내 순서가 내 순서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 문이 지금 보여요 내 앞에 많은 내 식구, 친구들, 양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순서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나는 죽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양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아주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도 요한도 똑같은 것을 천국에서 봤습니다 요한이 요한 게시록에 요한이 기록을 하는데요 요한 게시록 5장 6절 말씀에 정확히 나옵니다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어린 양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한 어린 양이 어떻게 서 있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 당한 것 같더라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잖아요 이 양들이 그 성막에 들어가는데 그들의 목자 목자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처럼 양의 옷을 입으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노재단 위에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쉽다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또다 이사하여서 53장 말씀 우리 예수님은 터키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킨도 아니에요 겁쟁이가 아닙니다 치킨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감사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땡스기빙은 양으로 아멘 양으로 많이 먹고 그리고 어린 양에게 예수님을 사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자자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아니고 일곱 번이나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려고지 어떻게 들어가요 양이 찬성하라 섬기라 나아가라 알아라 들어가라 감사하라 축복하라 우리는 그 문으로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를 보내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 땡스기빙 때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요 먹고 마시고 즐길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의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호와의 6장 말씀에 나오죠 우리 예수님이 Thanksgiving Turkey가 아닙니다 Thanksgiving Lamb 입니다 이번 주는 많은 Turkey들이 많이 Turkey들에게는 Bad News Bad News 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그가 기른 양들은 이번 감사절에 Good News 복음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Happy Thanksgiving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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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